이어서 복직의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지키기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신리특수교육 전문가, 현장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관리 방법과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불안, 우울, 분노, 트라우마, 중독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이 자료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특수학교 등 311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단 누리집을 통해 파일이나 책자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이 네이버에 AI 보이스 기술을 적용한 AI 음성도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는 낭독자가 녹음하는 녹음도서와 TTS 보이스를 활용한 TTS 도서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녹음도서는 낭독자의 역량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있고, TTS 도서는 음성이 부자연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점자도서관은 지난해 11월 네이버와 협약을 통해 클로바 더빙을 적용한 AI 음성도서를 제작했으며,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은밀한 사생활 1, 2편 등 총 4권의 음성도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도서관 소리책과 모바일 소리책에서 시각장애인 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한편, 점자도서관은 올해 총 50종의 AI 음성도서를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온라인 도서관입니다.